네, 목요일은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e-Friend이에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연말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은 오는데요. 이게 상승이냐 반등이냐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좀 반등이라고 하는 건 조금 올랐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무리지 않을까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선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무너질 걸로 보지 않는다. 재정자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금요일 날, 그러니까 16일이었죠. 16일 날 회담을 정점으로 해서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비와 관련된 피크를 찍는 것은 지난주다. 다음주는 좋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일단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느닷없이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이슈가 왔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이 발표되고 나서 유로화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지수도 빠지지 않았어요. 괜찮게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이슈가 다소 좀 불안했죠. 그리스 협상의 해법을 찾지 못했다. 26일 날 다시 재개한다. 이 뉴스가 우리 한 점심시간 때쯤 흘러나왔고요. 시장이 급하게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이 급하게 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 당시 뉴스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달러인덱스와 유로화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달러인덱스가 어제 1.27달러 초반까지 빠졌었어요. 이거 어제 제가 한 5시쯤에 캡쳐를 떠 놓은 화면인데 어제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유로화 가격은 1.283달러 수준에서 마무리 졌고요. 달러인덱스 수준은 81달러 아래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유로화 유로화가 어제 다소 흔들릴 걸로 보고 우리 장중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데 본장을 거치면서 유럽 시장이 열리고 이런 분위기를 거치면서 잘 이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재정자벽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죠. 지금 배당소득세 증가분을 고려해서 가장 크게 빠졌던 업종이 다오지스의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데니까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다오지스 유틸리티 업종이 반등을 했고요. 전전인 시장에서 애플이 7% 넘게 반등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본이득세가 강화되는 부분 15%에서 25%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자유롭지 못했을 주식이 아마 애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견조한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득 본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일단 재정자벽 이슈를 가속화시켰었던 자본이득세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이미 빠진 다음에 세금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빠지기 전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할 만한 요인이지만 이미 주가가 빠진 다음에 세금 늘어나는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자벽 관련돼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하면 좀 전에 보셨던 유로와의 반등이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달러인덱스가 조금 더 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PBR 1배 수준에서 외부의 공격만 없으면 잘 지켜낼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고 전일 우리가 상당 부분 선반영했습니다. 6포인트밖에 안 빠졌잖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버텨서 6포인트 빠진 시장이거든요. 나머지 종목들로 따지면 굉장히 고점 대비 밀린 종목도 많이 있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로 한번 보시면 전일시장도 굉장히 아쉬웠고 전전일시장도 굉장히 아쉬웠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을 세워줬으면 121선과 21선의 돌파 테스트를 시도했을 텐데 이틀 다 그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내는 선들이 있죠. 1970포인트 어느 리서치하우스도 죄송합니다. 어느 리서치하우스도 PBR 1배로 정확하게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이다 라고만 제시할 뿐이죠. 한 1870포인트 됩니다. PBR 1배가 주는 의미 장부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밀리는 선 아니다 라고 보면 아직도 저는 시장이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깨질 시장 아닌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밀릴 것 같았으면 벌써 밀렸을 시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전일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밀고 있으면서 비차익 거래로는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최근 들어서 매일 팔던 삼성전자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에 대해서 매수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보기 어렵다. 또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원화와 채권이 동반 가능세를 보이는 부분은 시장이 빠진다라고 보기에 일단 논리가 부족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배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위험선호도 주식 부분이 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시장이 역방향을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부분이죠. 전일 중국 시장도 종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시켰거든요. 2000포인트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부분으로 봤을 때 여전히 1950포인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61선과 200선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세게 넘어서는 신호를 보면 일단 우리가 추세를 회복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반등이 이어지면 추세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좋아지는 부분을 고려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들이 많긴 합니다만 기대 쪽에 대한 시작을 좀 더 많이 두셨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상승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면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종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연말 연초까지도 지수보다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할 거거든요. 종목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제가 삼성전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에이 장난치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비싼 종목을 어떻게 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싼 종목이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이 비싼 거지 주가가 비싸다고 해서 비싸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200조짜리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4%입니다. ROE가 20%를 넘거든요. 이 기업이 내년에 예상되는 EPS가 15만 원이 넘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멀티풀 10배 하면 150만 원 주가 나오죠. 이 주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언인이 흔들리고 기관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당연히 돈이 쏠릴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 스토리가 좋아서 고 밸류를 줬었던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렌드를 좀 바꿔서 가는 게 좋겠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 앞으로 계속 견주하게 좋고 밸류가 싼 종목들을 보시던가 안 그러면 이제까지 매우 좋지 않아서 밸류가 역사상 저점 밴드로 떨어져 있고 향후에 좋아질 주식들 예를 들면 LG 패션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들 안 돼. 소비주들 안 돼. 이런 식으로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주식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고 밸류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NHN은 어떻게 할까요? NHN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NHN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역사상 밸류에서 저점 부분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성공한 거를 한 번 봤기 때문에 NHN 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고 밸류라고 다 버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고 밸류를 다 버린다라고 했으면 NHN의 수급 주체였던 기관이 매도했겠죠.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소개를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소외받았었던 가치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금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투자증권 데일리 단기 유망 포트폴리오에 시총 900억짜리 기업이 어제 편입됐습니다. 그저께 편입됐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점유 60%짜리 기업이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YOR 20% 성장하는 기업이고 최대치 실적 내고 있고 영업이익률 17%, 부채비율 35%, 2000% 넘어서는 유보율 보유현금이 400억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은 900억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묻혀있었다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5배짜리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붙잡히고 있죠. UID라든지 이노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세가 매우 좋습니다. 시장에서 잊고 지냈었던 그냥 보지 못했었던 종목들도 최근에 가치주 밴드로 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까지 트렌드와 다소 좀 바꿔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동안 ETF 같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됐는데요. 이제는 당분간은 연말 연초까지 지수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역시 종목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 접근 전략 주셨죠. 한국투자증권 E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